볼듯 보이지 않아 예 안타까운 맘에 처단 맘반네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카메라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그룹 하시아 출신의 뛰어난 안무 창작 능력을 겸비한 가수 기업 댄서 노태현 씨입니다 아! 아! 대박! 어색하게 만난 우리 시작도 처음 고백했던 그 순간들도 다 어제 같은 일인데 누굴 만나 사랑한다는 게 너를 만나 내가 변해간다는 게 이젠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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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zte이틱! 바리타 아는 사람 없네 지루해 앉아 있기만 해 봐 텐다 뭘 마셔야 해 그래 그걸로 줘 Cuz it's red 음악 바뀌었네 업 템포 그래도 난 여전해 다운 템포 술은 안 마셔 그냥 색깔이 맘에 들어 골랐어 그때 널 봤어 빨간 skirt, 빨간 립스틱 There's a point 너는 저기 서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넌 볼 듯 보이지 않아 나의 안타까운 맘에 쳐단 맘바네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그냥 춤 좀 땡기다가 멍청한 애들 앵기잖아 도망가고 싶어 정당이 깨진 불을 다 갈래 밤새는 건 좋은 불이잖아 지구름 피해 몰래 나가다가 걸렸어 그때 널 봤어 빨간 skirt, 빨간 립스틱 There's a point 너는 저기 서서 떠들고 있는 멍청한 여자들과는 달라 I see through you 난 볼 듯 보이지 않아 난 볼 듯 보이지 않아 잠깐 맘에 쳐단 맘바네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you I see through you, see through I see through you 할 듯 보이지 않아 futuro 어허죠 Smooth 1라운드 듀엣곡 대결 세 번째 듀엣 무대가 끝났습니다. 우리 남자분은 힙합 쪽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플로피 디스크 님은 개성이 있으면서도 지올팍 느낌도 나고 그래서 이분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저기 저 비군 봅니다. 범키라고요. 그리고 비오? 비오? 좋습니다. 저는 음색이 그냥 래퍼라고 하기에는 약간 발라드스러움이 좀 있어서 배움도 있고 하셔가지고 저는 씽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유희관 씨!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도 너무 흥겨워가지고 노래를 잘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이 투수가 타자를 잘 공략을 할 때 타자를 이제 갖고 논다 그러거든요. 정말 두 분이 노래를 잘 갖고 노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따라 씨는 어때요? 저도 두 분 다 힙합 페스티벌 가면 매년 나오시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패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하고 커플 운동화. 엠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네. 제가 잠깐 포즈를 취하는데 이게 그냥 보통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발을 이렇게 되게 트시더라고요. 이거를 약간 아이솔레이션 하듯이 각이 여기 탁탁 잡히는 게 뭔가 몸을 조금 잘 쓰시는 분은 맞는 것 같아요. 댄서들은 이렇게 비추는구나. 마지막 끝날 때 그 움직임이 댄서 같긴 했어요. 그렇군요. 아 진짜? 그래서 아이돌 아니면 댄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춤 잘 추는 스타일. 플로피디스크의 노래는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노래를 해 주셨거든요. 접전일 것 같아요. 오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개인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피디스크 비디오 테이프 당시에 유행했던 복고 댄스를. 진짜? 합동 댄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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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아, 도대체 모르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니제이의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니요, 도대체 모르겠는데. 댄서는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댄서 맞는 것 같고요. 둘 다 댄서예요? 이쪽 분 힙합하실 것 같고요. 힙합하는 쪽에? 아, 저는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오, 재한 씨가. 플로피 디스크 님은 필똥 님. 필똥 님. 필똥. 좀 떠오르고요. 그리고 선배님이라고 한다면 박남정 선배님. 박남정. 춤이 저는 되게 자제했지만 끼가 너무 넘쳐나서. 제가 필똥이랑 정말 친하거든요. 만약에 필똥이면 저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 어떡하지? 좋습니다. 발라드네. 되게 예상밖의 선곡이다. 습관처럼 떠오르던 눈에 아름거리던 네 모습이 더는 그려지지 않아. 거짓뿐이었던 너의 말과 너도 모르는 너의 모습들을 더는 원치 않아. 되게 미성이시다. 단 한 번뿐인 이별에도 말하지 못한 너의 진심을 이제 다 알 것 같은데. 미안해.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미안해. 더는 널 바라보지 않아.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 다시 널 마주할 그 순간에도 널 사랑하지 않아 말할 수 있어. 어, 목소리 너무 좋다. 자, 이제 플로피 디스크는 감회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그룹 하시아 출신의 뛰어난 안무 창작 능력을 겸비한 가수 겸 댄서 노태현 씨입니다. 아, 아, 노태현 씨. 대박. 어색하게 만난 우리의 시작도 처음 고백했던 그 순간들도 다 어제 같은 일인데 누굴 만나 사랑한다는 게 너를 만난 애가 변해간다는 게 이젠 없어 미안해 더는 널 사랑하지 않아 미안해 더는 나 후회하지 않아 힘든 시간들에 지쳐갈 때도 이렇게 해야만 내가 변할 것 같아 안녕 태연아 안녕 너무 잘하는 친구인데 아쉽다 안녕하세요 댄서게임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노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여자님 고기 좋으십니까? 고기 좋으십니까? 스맨파에도 나오셨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 허니제인씨가 심사하지 않았어요? 저를 직접 뽑으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춤 정말 잘 추는 노태연씨인데요 노태연씨가 국내 최고의 크럼프 댄스 크루인 몬스터 우팸 출신입니다 춤을 어마어마하게 잘 춥니다 너무 보고싶어요 보여줘 보여줘 아 예 너무 너무 잘 멋있을 것 같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자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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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댄스가 수가 꿈이어서 춤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남들과는 다른 춤을 추고 싶다 그래야 좀 눈에 띄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크럼프라는 그때 당시에 되게 생소한 춤을 췄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프로 댄스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마침 그때 이제 태양 선배님께서 빅뱅 전국 투어를 하는데 그때 이제 크럼프로 무대를 꾸몄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 이제 가수 콘서트에 서게 되었어요. 그 순성 소리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가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면을 벗으면서 솔로곡을 완곡을 다 하셨는데 이런 경험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적으로 뭔가 노래만 보여드릴 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 완전 멋있어, 완전 멋있어. 노래 부를 때하고 춤출 때의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활동을 하실지도 궁금해요. 앞으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면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파워풀함 뒤에 숨겨진 아주 섬세한 감성의 노래를 들려준 가수 겸 댄서 노태현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최고, 최고! 저희는 recover, 최고! 한 번 더 했어! 고맙습니다. 이거 ㅅ derni deb은 보드 schedule